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통해 FreeMyApp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FreeMyApps를 검색해주세요. FreeMyApps를 찾으셨나요?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다운받으신 후 페이스북 계정을 확인해주세요. 혹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페이스북 앱이 기기에 설치가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FreeMyApps를 다운받으시고 계정 확인이 되셨으면 이용할 준비가 되셨습니다. 오포월에 많은 앱들 보이시죠? 관심있는 앱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. 클릭하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클릭한 후 꼭 48시간 안에 앱을 설치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그리고 30초 동안 앱을 열고 참여해야만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SNS를 통해서도 친구들과 공유하면 더욱더 많은 크레딧을 적립하실 수 있으니 어서 친구분들께 추천하세요. 최신 앱도 만나고 또 크레딧도 적립하면서 다양한 리워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이제는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아시겠죠? 최신 앱도 만나고 인기 리워드도 가져가세요. 어서 앱을 Free하세요. 어떻습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